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춘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7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수능 문답지는 경찰과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24시간 경비 속에 시험장별 재분류 과정을 거쳐 시험지구 보관 창고에 들어간 후 수능 당일 각 시험장으로 배송됩니다. 수험생 예비 소집일인 내일 각 학교에서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운동장 등 야외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 책자를 배부합니다.